지진이 일어나면 옥의 대피소로 가는 것이 안전해! 화면을 문질러 표지판을 그려보자! 지진이 일어나면 옥의 대피소 표지판이 완성됐어! 옥의 대피소와 실내 구호소는 어디에 있을까? 빈 곳에 건물을 배치하며 알아보자! 학교 체육관 공원 주민센터 우와! 모두 안전하게 설치됐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약국에서 구급약품을 찾아보자! 알맞은 구급약품을 구급함에 넣어줘! 소독약 인형 연구 축구공 기구공 기구공 알맞은 비상식품을 카트에 담아줘! 건빵, 컵라면, 봉조림, 우와! 비상식품 준비 완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가방을 준비해보자. 비상용품을 가방에 담아줘. 담요, 안전모자, 물, 마스크, 긴급연락처, 초콜릿, 호루라기, 구급함, 후레쉬, 비상가방 준비 완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를 옮겨보자. 가구를 알맞은 위치로 옮겨줘. 옥장은 문에서 먼 곳에 배치하자. 잘못 쓰러지면 문을 막을 수도 있어. 침대 근처에는 낮은 가구를 배치하자. 잠잘 때 높은 가구가 쓰러지면 크게 다칠 수 있거든. 화분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은 낮은 곳에 두어야 안전해. 우와! 가구 배치가 끝났어! 한결 안전해 보이는걸!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물건을 고정해보자. 원하는 물건을 터치해봐. 서랍장! 튼튼하게 못을 박아봐. 버클을 단단하게 끼워줘 물건들이 안전하게 고정되었어 잘했어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주방을 살펴보자 위험해 보이는 곳을 터치해봐 창문 시트지 부착 완료 그릇들 정리 완료 요리조기 정리 완료 가스벨브 잠그기 완료 주방이 한결 안전해졌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를 옮겨보자 가구를 알맞은 위치로 옮겨줘 옷장은 문에서 먼 곳에 배치하자 잘못 쓰러지면 문을 막을 수도 있어 침대 근처에는 낮은 가구를 배치하자 잠잘 때 높은 가구가 쓰러지면 크게 다칠 수 있거든 화분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은 낮은 곳에 두어야 안전해 와! 가구 배치가 끝났어 한결 안전해 보이는걸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물건을 고정해보자 원하는 물건을 터치해봐 옷장 고정봉을 알맞은 길이로 늘려줘 고정봉을 알맞은 길이로 늘려줘 고정봉을 알맞은 길이로 늘려줘 고리를 알맞게 끼워줘 우와! 물건들이 안전하게 고정되었어! 잘했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주방을 살펴보자 위험해 보이는 곳을 터치해봐 창문 시트지 부착 완료! 그릇들 정리 완료! 요리 대구 정리 완료! 가스벨브 잠그기 완료! 우와! 주방이 한결 안전해졌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를 옮겨보자 가구를 알맞은 위치로 옮겨줘 옷장은 문에서 먼 곳에 배치하자 잘못 쓰러지면 문을 막을 수도 있어 야호! 침대 근처에는 낮은 가구를 배치하자 잠잘 때 높은 가구가 쓰러지면 크게 다칠 수 있거든 화분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은 낮은 곳에 두어야 안전해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물건을 고정해보자 원하는 물건을 터치해봐 냉장고 고정봉을 알맞은 길이로 늘려줘 버클을 단단하게 끼워줘 버클을 단단하게 끼워줘 와! 물건들이 안전하게 고정되었어! 잘했어!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주방을 살펴보자 위험해 보이는 곳을 터치해봐 창문 시트지 부착 완료 그릇들 정리 완료 요리재구 정리 완료 가스셀브 잠그기 완료 와! 주방이 한결 안전해졌어! 좀 더 보기만 하면 돼 Stamp 합격 감야 악 악 악 악 악 악 감사합니다.